와 이거 개맛있다 와 이거 완벽해 완벽해 와 이거 어떻게 개발했지? 와 이건 잊지 못할 맛인데? 와 진짜 맛있어 진짜다 다 맛있어 아 여긴 토분 놔야 돼 얘는 성냥이야 우동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것은 여긴 도도한면이라는 우동 전문점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오늘 우동 신나게 먹어보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매뉴얼 보고 지금 선택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려고요 그래서 일단 주문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름이 좀 어려워서 치쿠타마부카게 크림자루동 달치우동 라즈우동 치킨카레우동 새우튀김우동 우동을 일단 6가지로 시켰고요 왜냐면 그릇이 커서 더 시키면 이걸 못 담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제안을 두고 저에게 그리고 가츠도 있더라고 돈까츠 그리고 특등식 가츠 그리고 치르까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아지 여기 또 사이드 메뉴가 있더라고요 오징어유부 참치유부 갈치유부 연어유부 초밥도 시켰어요 와 음료도 엄청 많네 하이볼 에이드 생맥주 그리고 그 외에 탄산음료까지 엄청 많습니다 주문 완료 그리고 여기 좋은 점이 테이블 실릿으로 주문을 하는데 이게 또 어린애들이랑 오면 유튜브까지 시청이 가능해요 이렇게 유튜브 시청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점 영상물을 안 보는 애들은 옆에 북카페도 있어요 여기 도도한 면에 면 삶는 시간은 18분이에요 도도한 면은 정성스럽게 48시간 숙성시킨 찌유와 생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기다리시래요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메뉴가 다 나왔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치즈까츠 스크시까츠 치킨우동 갈치우동 와지우동 치쿠다마북카게 크림우동 새우튀김우동 여기 사이드 메뉴 이렇게 했고요 일단 여기 도도한 면의 대표 메뉴인 치쿠다마북카게 치쿠가 어묵튀김이고 타마가 계란튀김이고 이게 54시간 숙성시킨 찌유를 육수로 해가지고 만든 냉우동이고요 처음에는 이걸 그냥 원분으로 먹어버렸어 국물도 먹어봐야지 저 좀 흥분돼요 이게 54시간 숙성시킨 찌유의 맛인가 와 면발이 너무 띵글띵글하게 보인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막 면이 진짜 쫄깃쫄깃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레몬을 살짝 뿌리려고 하세요 레몬을 살짝 뿌려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하거든요 상큼해졌다 요즘 이제 날씨 더워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냉면보다 냉우동 이런 게 더 좋거든요 약간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너무 맛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계란을 터트려서 이거 타맛 이게 계란튀김인데 얘를 터트려서 살짝 반숙이거든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국물이랑 약간 그거지 라면에 계란 풀듯이 졸려 원래 푸른파입니다 확실히 고소해졌어요 어묵찌김 너무 맛있다 이거 튀김 추가도 있으면 좋겠다 튀김 추가는 없죠? 네 있어요? 여러분 무식큼 추가하세요 튀김 많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일단 얘 클리어 여기가 중요한 게 지금 거는 따뜻한 면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먹으려고요 새우튀김 우동 6시간 끓이고 39시간을 축상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새우부터 비주얼이 왕건이야 왕건이 이게 짱이다 그리고 여기 약간 트윌같이 누룽지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걸 부셔서 면이랑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새우튀김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다 이건 또 육수를 해장으로도 좋을 거 같은데? 위에 있는 누룽지 같은 게 녹으면서 고소해지네요 맛있어? 어우 좋다 일단 얘도 클리어 제 개인적으로 얘 먹고 싶은데 그 전에 치즈 한 번 먹자 치즈까스 고소해 소스 살짝 찍어서 아 완벽하다 우리 아니 여기 우동 우동 치즈인데 돈가스도 왜 이렇게 맛있지? 제주도 프리미어 스테이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돈가스 전문점 땀 치는데? 이렇게 치즈 젓갈도 나오니까 이거 올려서 음 이거랑 조합도 좋다 제가 이제 고추냉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맛을 알았거든요 이번에는 두 개를 겹쳐서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고춘이 살짝 넣고 맛있어 자 이제 제가 먹을 거는 이거 좀 약간 많이 기대되는 크림 우동 이거는 먹는 방법을 아까 설명 드렸거든요 면을 살짝 덜어서 크림 소스를 살짝 두부렸어요 그리고 이게 카스테라 간 건데 이거랑 그래놀라 간 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비빔면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음 약간 생크림 같으면서도 우유 같으면서도 우유 같으면서도 치즈 같으면서도 되게 특이한데? 굉장히 고소해요 방금 짜내온 우유 같은 그런 우유 카스테라랑 그래놀라가 식감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특이하네 반생 처음 먹어보는 우동 맛 크림 우동 크림 우동 특이하다 크림 우동 잠깐 남겨두고 왜냐면 제가 지금 면이라서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이번엔 마제 우동 가겠습니다 마제 우동은 이렇게 다 비벼요 비비무동처럼 비비고 비비고 한 손으로 돌리고 잘 먹겠습니다 다시마 식초도 살짝 넣어서 먹으면 맛이 달라진대요 벌써 상큼한 냄새 나 마제 우동도 추천 음 특이하네 특이하네 음 특이하네 특이하네 약간 감칠맛이 더 살아나는 느낌? 이거 맛있다 마제 마제 면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마제 면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관점은 마늘과 파가 들어가서 냄새에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면 곰도 사람 되는 정도의 파 아니에요? 매력있어 돈까스 진짜 맛있네 약간 그 학창시절에 놀면서 공부 잘하게 됐잖아 이게 뭐지? 파살드예요? 고소예요? 고소예요? 큰일 났다 고소 못 먹는데 잠깐 편식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소를 못 먹어서 갈치우동 갈치우동 갈치우동은 난생 처음 들어봐요 이게 시작 갈치 속선에 약간 볶음우동처럼 볶고 이게 또 자세상 갈비튀김기 올라가거든요 와 실외 와 이거 개맛인다 미쳤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갈치 떡볶이 특유의 그 말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살짝 양념을 더 가미하면서 알 씹히는 것도 좋고 와 이거 완벽해 완벽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개발했지? 와 이거 개발한 사람은 이거 꼬라색 줘야 된다 이거 어느 정도 맛이냐면 난 이거 먹으러 여기 본점이 성수거든요? 성수까지 갈 수 있어 교촌이랑 성수는 진짜 1시간 무조건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차가 끼면 거의 2시간 걸리는데 이건 잊지 못할 맛인데? 갈치찌김까지 완벽해 갈치찌김까지 완벽해 갈치찌김까지 완벽해 갈치찌김까지 완벽해 갈치찌김이에요 갈치가 튼삼이에요 튼삼찌김이에요 스티삼찌김이에요 대박이에요 이건 돈가스 소스 찍어먹어도 맛있게 맛이야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마지막으로 먹어볼 메뉴는 치킨 카레 우동인데요 이게 카레를 8시간 끓여내서 이렇게 닭가슴살 튀김까지 올려놓은 그런 우동입니다 약간 야채도 되게 자작자작하게 앙증맞게 다져있어요 여긴 소문 나아야 돼 난 이거부터 먹어야지 엄청 부드러운데? 닭가슴살 뭐야 진짜 다 맛있어 카레 품이 너무 좋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고 이게 또 야채로만 이렇게 단맛을 설탕 없이 냈대요 진짜 맛있다 이거 시키신 분은 하나로 모자라면 여기 밥 비벼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초밥도 먹어봐야세요 연어 아유 미쳤어 진짜 살짝 이거는 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살짝 밀어갈게 미안 와 이거 장난하네 얘는 혁명이야 우동이 진짜 맛있다 뭔가 결점을 찾아내고 싶어요 근데 결점 되게 힘드네요 결점을 찾으려면 면 삶는 게 오래 걸리나? 마제도 진짜 맛있는데 갈치 미쳤는데? 찌쿠타마 북하게도 하나 더 먹을까? 거의 뭐 남는 거 있으면 저 주세요 오 귀여워 안녕 감사합니다 돌아가기 돌아가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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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사히도 되나요? 아사히도 진짜 맛있다 주말에 브런치 느낌으로 우동과 아사히도 괜찮을 것 같네요 휘뮤 핫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거 타마구 튀김도 추가 더 많은 곳에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블랙 부천 이여 혹시 몇 개 뜨면 거의 일주일에 내 번을 가져왔는데 면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것도 맛있다요 밥에도 양념이 돼있어 생백재를 시킨 이유는요 여기가 남양주인데 약간 주말에 브런치 느낌으로 우동과 아사히로 한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 이게 행복이지 나는 얘를 여기다 넣을거야 그래서 이 양념을 계란 튀김과 함께 먹으면 여기야 바로 헤븐 진짜 맛있다 고깃밥도 팔아요? 아 진짜요? 마제우동과 갈치우동을 시키시면 양념에 비벼 먹을 수 있게 밥이 잘못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너무 귀엽다 조금씩 비벼서 드시래요 이거 진짜 비빔밥 꼭 드시고 가십시오 이 소스는 배에다 저장해야 해요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해버렸을까 이거 어떻게 해버렸을까 음 밥 꼭 드세요 제가 이거 시킨은 이거랑도 어울려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다 제가 시킨 건 다 먹었고요 이 도깥이랑 갑자기 왜 생겼냐고 물으신다면 1매님, 3매님이 먹다가 남은 걸 갖고 왔어요 거의 뭐 남는 거 있으면 저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도도한물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거의 전 메뉴 먹방을 해봤고요 여기가 일단 면발부터 정말 살아있고 쫄깃쫄깃해서 너무나 맛있었고 또 우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좋았고요 특히 치쿠타마 북하게와 갈치우동은 제가 추가해서 먹을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맛있는 메뉴였어요 그 외의 것들도 정말 다 맛있었는데 오실 거면 한 10명이서 오셔서 하나씩 시켜서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난이고 진짜 너무나 맛있고 여기가 또 다산점 뿐만 아니라 성수에도 본점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성수로 가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에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어서 너무나 즐겁게 잘 먹었습니다 도도한물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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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